안녕하세요. 여기는 용문시장 뒷길인데요. 항상 멍룡이 피면 이 길을 제가 찾아오곤 하거든요. 오늘도 엄마 아침부터 평원에 갔다 오는 길에 용산으로 가는 길. 이곳에 들렸더니 역시 올해도 이렇게 두게 펴가지고 이제 거의 석양빛을 받아서 정말 아름답습니다. 우와 너무 예쁘다. 이제 가까이 가야지 예쁜데요. 이제 가까이 가야지 예쁜데요. 이제 가까이 가야지 예쁜데요.